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비난을 넘어서 더 강력해진 김건희 특검법을 내놨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도 포함시켰는데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에 따라며 검찰도 특검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어서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더 강해졌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더해 최근 불거진 명태균 씨 관련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 씨를 통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어느 때보다 특검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까지 추가됐습니다.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현재 명태균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 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권력을 남용한 불법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역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장 감사를 마친 뒤 11월 안으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앞서 두 번의 특검법이 모두 재표결에서 막혔던 만큼 상설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 정부 여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